선수가 소개됩니다. 중국의 리에 선수가 먼저 소개됩니다. 리에 선수가 500미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중국의 리에, 카나다 로빌라, 한국의 서호진, 한국의 안현수, 그리고 중국의 구웨이, 이번에 헛다가 주양. 한국의 서호진 선수입니다. 한국의 안현수, 빨간캡의 주인공, 현재 랭킹 1위. 금메달 2개. 중국의 구웨이가 현재 3위인데요. 500미터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마지막 일본의 헛다가 주양, 500미터의 금메달리스트. 한국 2명, 중국 2명, 카나다 1명, 일본 1명입니다. 모두 6명. 13바퀴 반입니다. 서호진이 앞으로 나옵니다. 빠르게 나오는 서호진. 서호진 선수, 처음부터 가는 듯 하다가. 멈추죠. 55번의 로빌라가 마만치 않아요, 지금. 은메달만 2개. 지구력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안현수는 지금 다섯 번째. 서호진, 로빌라, 그리고 중국의 58번 달고 있는 리에. 안현수 선수, 지금 현재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점수도 그렇고, 지금 아직 바퀴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몸 한번 들었다가 다시 약간 묶어버리는데요. 안현수 선수의 스케이팅은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치고 오거든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번 세계 주니어 쇼트랙 선수권대회에서 안현수 선수에 대한 주목, 스포트라이트가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수에서. 토막 1위는 한국의 안현수. 서호진이 두 번째. 세 번째, 리에. 네 번째, 핫다. 다섯 번째, 안현수. 마지막에, 고웨이. 고웨이는 현재 3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앞쪽에 안현수. 핫다 선수가 핫다 쪽에서 안쪽으로 코너링. 러빌라드, 천천히. 서호진의 지금 위치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서호진. 지금 세 번째, 리에 선수가 계속 앞쪽을 보고. 빨라지는데요. 조금씩 빨라집니다. 자리이 농착됩니다. 고웨이가 먼저 나오는군요. 고웨이가 제일 앞에. 리에, 솔로빌라. 조금씩 빨라집니다. 안현수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일곱 바퀴. 안현수가 안쪽으로 나오죠. 서호진 나오죠. 서호진, 안현수 순서입니다. 그리고 리에, 고웨이. 리에가 세 번째, 네 번째 고웨이. 서호진과 안현수입니다. 서호진, 안현수, 리에, 고웨이 순서. 지금 바퀴 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피드를 올리게 되겠죠? 빨라집니다. 서호진 빨라집니다. 안현수도 빨라집니다. 리에 선수가 3위, 고웨이. 네 번째에서. 59번의 고웨이. 리에, 고웨이인데요. 안현수와 서호진 빠릅니다. 네, 안현수 선수 지금 저 위치가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인데요. 아주 좀 여유있게, 침척한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뛰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네. 안현수 계속 두 번째. 아, 포기하십시오. 서호진 빠르게 안현수 바깥쪽. 서호진, 안현수 순섭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바퀸데요. 자, 중국 선수가 나오는데요. 안 밖으로 나올 때 드러나. 마지막 바퀴입니다. 네. 그럼 서호진, 안현수. 그리고 59번의 고웨이. 서호진과. 아, 고웨이가 쪽으로 갑니다. 고웨이가 나올 때. 아, 고웨이가 먼저 나오고요. 서호진 1위입니다. 아, 2위는 거의 2위 선수 동시에요. 네, 지금 안현수 선수는 점수를 여유있게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요. 서호진 선수 1위가 더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서호진이 먼저 왔고 2위가 고웨이, 그리고 리에가 세 번째로, 그리고 안현수 선수가 네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호진 선수가요. 네. 자, 서호진 선수, 안현수 선수와 같이 있습니다. 하하, 안현수 선수가 잘 스케칭을 했어요. 서호진이 자기 위치 계속 놓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보시죠. 서호진이 여기서 바깥쪽 한번 보고 안현수가 안쪽에 있고요. 네. 자리 한번 비껴주면서 안현수, 그리고 앞쪽에 서호진 계속 스케이팅합니다. 지금 안현수 선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아주 대목들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서호진이 금메달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서호진이 마지막 코너 돌면서 계속 코너링, 코너링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그 뒤쪽에 고웨이의 스케이트. 네. 서호진, 고웨이, 그리고 리에. 자, 우리 한국의 두 선수.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서호진과 안현수가 손을 맞이 잡습니다. 한국의 안현수.